아이 다치지 아이씨 나 안해 나 안해 아 그리고 후원 감사합니다 다음 역은 동네형역 동네형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없습니다 나 여기 들어왔는데? 나 21번 방인데 2서버 어 2서버 21 어 야 너무 심하게 야비 쓰지마 알았지? 3 4개 어 야 알았어 뭐 야 뭐 주캐전 랜덤전 아무거나 해 나도 랜덤전 못해 주캐 그럼 주캐 알았어 야 야비 적당히 쓰고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새끼 장관 쳐본 게 뭐야 장관 쳐본 게 졸라 깬다 야비 할 것 같은데 레디 고 뭐야 이 철구는 아 철구 인상 제일 보소 의 Ск 아에 뭐야 이 철구 parece 아유씨 뭐야 이 철구는 저 타스트리머 말하는거 아닙니다 타스트리머 말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아씨 왜에에에에 아씨 뭐야 개혜 받네 이 야비한거 보소 아유 다치지 아 뭐야 이거 이새끼 야비가 좀 아 이새끼 네 제가 정파라서 얘 플레이 스타일을 좀 불리하거든요 아 뭐야 아이씨 개열받네 광주 아이씨 아이씨 아 왜이렇게 잘 긁어 아 뭐야 뭐야 이겼네 뭐야 이겼네 난 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했더니 이겼네 아니 저걸이 저렇게 잘 긁어 뭐 풀지를 못해 개 잘 긁네 진짜 나 저렇게 잘 긁는 놈은 처음이다 정질림보다 더 잘 긁네 야 야 아이씨 아이 방금야 이건 반칙이다 진짜 아이 미쳤나 진짜 아 뭐야 아이씨 야 돌았냐 아이씨 너 지금 장난 나랑 아냐 미친짓을 해 미친짓을 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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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이 이것이 이효리다 이것이 이효리다 야아 씨 이효리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둘 다 막한다 이거 둘 다 너무 막한다 둘 다 너무 막한다 이거 아 뭐야 좋아좋아 네 이상하게 둘이 막하네요 아 라이프킥 그러게요 저럴때는 라이프킥도 괜찮네 종래형은 무슨 한국의힘 98로 가기로 했나 장체를 계속하네 한국의힘 98인가 저거 라이프킥 야씨 야 아 아씨 아우 완전 다겠다 아우 완전 노렸네 아씨 아 안되 아따 아 히카츄님 감사합니다 아씨 말리굴다 내소 부르르모쿠다 오도무 이조쏘루이요 하트피빈이야 야아! 도와줘 라이프! 에잇! 아 이 새끼 여러분 안해도 되죠? 이건 반칙이 됐어 하기 싫다 새끼 개하기 싫다 새끼 연타잡기 할려고 나랑 게임하자고 하자 했나? 누가 전해주세요? 연타잡기 한번만 더 하면 나간다고 개혈 받네 진짜 이효리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응 아 뭐야 각캐리 아이 나 씨 개 빡친다 야비 영구해냐? 야비 영구해냐 너? 아이씨 미쳤냐? 뭘 야비 영구해요? 아이씨 미쳤냐? 텍 뭔 야비 영구해요? 아이 씨 동네형과의 약속을 깨고 쿠로 엎어 쓰고 싶은데요 지금 자 이 정도면 명분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쿠로 엎어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아이씨 개하비하네 진짜 난 두고보자 고롱이 해야지 나도 고롱한다 라이프로 되게 어려워요 라이프로 체번개가 되게 어려워 쉽지 않아요 이야하하 장관 꼭으로 먹었다 야 뭐야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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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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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해 아주 막 좋아 좋아 희헤헤헤헤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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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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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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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 이새끼 연타잡기만 해 대열받네 이새끼 연타잡기만 해 내가 오늘 변명 안할라 그랬는데 이새끼가 연타잡기만 하잖아요 지금 아아악 나이스 좋아져 좋아져 이새끼 왜이렇게 야비 미쳤나 진짜 이새끼 연타잡기 하지마라 뭐야 누가 전화를 해 이새끼 우암 으암 아잉 아잇 아아 여러분 저 지금부터 조용히 해야됩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 전화오세요 지금부터 조용히 게임하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아.. 아주머니가 전화오셔가지고.. 네.. 아이씨.. 이거 집중 안된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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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은.. 네 아우씨.. 나 큰일났다.. 아니 옥탑방에 사는데 어떡하지? 아우씨.. 일단 이 경기 끝나고 바로.. 아아.. 아우.. 심각하다 아우아우.. 아이씨.. 노마이클입니다 노마이클입니다 아아.. 너무 시끄럽긴 했지 1 2 2 2 2 3 2 3 4 6 5 5 아 나 안해 연타잡기 하려고 나랑 오늘 하자고 했지 아는씨 아 네 아우 진짜 안 되겠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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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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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쫓겨나는 거 뭐가 무섭다고 당당하게 게임 좀 하느라 시끄러웠다 미안하다 이러면 되느거하며 아줌마가 당과한 체격 아닌 이상 강하게 나가요 근데 아웅 회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웅 어떡하지 그래도 무섭지 무서워둬 아우씨 아웅 유구비랑 둥병성년을 느끼네요 유구비랑 둥병성년을 느끼네요 아웅 아 뭐야 아웅 후오오오오오요 이기긴 이겼다 후 씨 예 킹우브는 무릎에 올리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무릎에 올리고 잘 안 아닙니다 제가 나가야되요 아유 뭐야 이건 잘못 아유 진짜 아 아 아 이거 하지말라고 아 짜증난다고 아 일부러 이러네 일부러 이러네 7선승 아닌가 7대2 아닌가 7대2 7선승 끝난거 같은데 원래 사나이의 승부는 7선승이거든요 7선승은 쫄보들이 하는거고 사나이의 승부는 7선승에서 끝난거야 7대2 끝났다고 이거 아니 스틱스움이 문제가 아니라 왕조야 왕조야 아 못한다 더니 영답이 잘 맞췄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의 아픔을 대신해주시는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야 좋아 아유씨 야 아우 아우 이승현님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seat 예 아우 아우 어휴 좋아 좋아 아우씨 아우씨 광루야 빨리 죽어줘 빨리 죽어줘 아줌마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아 빨리 죽어주면 안될까 광루야 빨리 죽어줘 나 상상 골라도 되나 광루야 매추어라 크리스 골라서 장관한테 붙이고 빨리 끝내고 싶어 광루야 아 이제 이러지마 나 지금 빨리 끝내야 돼 광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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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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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장관고러잖아 지금 어떡하지 렛이 끝났다면 운이 노란 회사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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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빨리 죽어줘 아야 이거 뭐야 빨리 죽어줘 아 아 아 빨리 죽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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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nging 잡곡 빨리 죽어줘 방자 야야야야야야 10분 전 1.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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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줘 아 아 아 아무튼 돈이 아니게 자숙하게 되네 아 어떡하지 레디 고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 하지말라고 아 아 장거한만 일단 아 됐어 됐어 아 경기 끝나고 집주인이랑 통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아주머니의 극대노를 듣고 싶습니다 진심입니까 회장님 진심이시니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죽어 줘 관로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года 죽이고 싶으신 전사쟁인가요 요iano 어 ystem 본인 이 은 어 그러면 Might 그냥 아 Bubble 쏼 다가 음 얘 됐다. 됐다는 좀. 오케이 오케이. 아우. 좋아 좋아. 지금 장난. 장난 나랑 아니야? 광저우. 광, 광저우. 나한테 장관으로 연타드키 채려고 오늘 하자 그랬지. 안 돼. 하아. 저. 저 떼다 진짜. 12시 39분 밖에 안 떴는데. 아이고 뭐야. 아ㅇㅇㅇ. 그저. 아아 아아 아이 광주구 진짜 3, 2, 1, 2 3, 2, 1 4, 1, 2, 1 5, 1, 1 4, 2, 1 5, 1, 1 5, 1, 2, 1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이거는 방금은 뭐지? 무슨일이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아니 좋아 좋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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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스 greater 에opher 하 PE 하아 F 하 아 아이구 자 나라 거 야 이번 판 지면 나갑니다 이번 판 저도 나갈게요 그냥 이기든 지든 나가야지 먹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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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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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비야 귀여운 표정 수고했다 아 뭐야 안 나와 됐다 됐다 나가버렸어 네 됐네요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